긴급재난지원금 이들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뉴세스크 울산입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존에 지급받던 계좌로 오늘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급방법에 따라 받는 날짜가 다른데요 재난지원금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인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말씀이십니까 신청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방법이 있으시고요 울산120 해우리콜센터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센터로 전환됐습니다 상담 첫날 800통의 전화가 올 정도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규 상담사 6명을 투입을 해서 울산120 긴급재난지원금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울산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계좌로 이미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원 대상 조회와 지원금 신청이 마스크 오브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1972년에 태어난 사람은 화요일에 대상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은행이 없는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도 18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울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제한을 포함하여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기부처리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그러들면서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원에 감염을 막기 위해 실습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교시설 소독에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의 간호학 실습 수업 첫날 건물 입구에서 열이 나는지 확인받고 손을 소독해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습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작은 하지만 아직까지 생활 거리 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는 해야 돼요 교수와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썼고 실습용 병상도 평소보다 간격을 넓혔습니다 실습을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긴 한데 학교 측에서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만큼 믿고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대학교는 이번 학기에 열린 강좌 2,929개 중 실기 강좌 539개에 한해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도서관과 식당 등 일부 시설도 개방했습니다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강의실과 공용시설은 매일 소독하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실습 수업이 많은 전문대학교인 울산과학대와 추내보건대는 국가고시나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하거나 실습과 실기가 필수인 과목 위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던 유니스트도 일부 과목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대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활동 반경이 넓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연령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가 감염이 확산된 경우도 적지 않아서 모든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은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절반이 조선인데요 이들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성민 당선인은 중구청장 2선 등 울산 초선 가운데 지역 정치 경험이 가장 많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울산 혁신도시 확장을 꼽았습니다 그린벨트를 일부 조정해 혁신도시를 확대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택지를 통해서 국가기관도 좀 넣고 좀 더 도시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출신인 곤명호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싶은 일로 조선산업육성법 입법 추진을 꼽았습니다 조선협력사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조선업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첫째도 조선업 살리는데, 둘째도 조선업 살리는데 주력하는데 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당선인은 울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을 지내고 고향인 울산울주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는 울주군의 균형성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그린벨트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4년 임기 동안 그린벨트 체계 개편을 위해 온임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2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종합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야심차게 내놓은 1호 공약을 과연 실현시킬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44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47살 회사원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입국해 어제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남성과의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응원 캠페인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전망대와 종합경기장 동천체육관 등 5곳에 의료진을 뜻하는 푸른 조명을 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표현을 활용한 덕분에 챌린지는 울산시 페이스북과 환경전광판 병원 단톡방 등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될 경우 업무가 과중된다며 다른 직종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구군에서는 아직 업무 분장을 확정한 게 아니라면서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부과한 바닷속 과세를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해 가스전의 해저 배관 등 바닷속 시설물을 설치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국석유공사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울주군이 동해 가스전을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 등 2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석유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17분쯤 울주군 언양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1km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힌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쯤 남부 달동연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멀티콘센트와 바닥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블록 거주자 한 명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화물차 적재 공간에 야영용 주거설비인 캠퍼를 설치했다가 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캠퍼를 언제든지 차량에서 분리할 수 있어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계약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노후키 울산시 교육감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학사 일정과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441곳에 15만 1850여 명의 학생은 학생별로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산학교에서는 학교 내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가정위탁 부모인 미랄노인복지센터 이정화 요양보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김영숙 시설장과 양정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이해선 시설장 등 9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 74명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됨에 따라 드림스타트 대상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상 아동은 모바일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운동화를 매장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울산 주력산업인 선박과 석유제품 또 자동차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수출입 통행에 따르면 지난달 선박 수출액은 10억 6천8백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60.9%나 급감했습니다 또 석유제품 수출액도 지난해 4월보다 56.8% 급감했고 자동차 부품은 49.6%로 수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4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하락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3%, 전기, 수도, 가스는 1.5% 상승한 반면 공업제품은 0.9%, 서비스업은 0.4% 하락했습니다 또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보합세를 보였고 신선식품지수는 5.5% 상승했습니다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수단과 도로시설을 개선합니다 시는 저상버스 10대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7대를 확충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교통약자는 30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고령자가 가장 많고 다음은 어린이, 영유아, 장애인 순입니다 울산시가 월 한 달 동안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반려견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유자 손해보았습니다 잠시alley Gang 5A Do 은여 оз 에 옥 옥 옥 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